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아직 벌어지네 자꾸.. 오늘 숙소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와인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에요 안녕 포도주스에요 멍탈 거고치다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포도주스 기분은 내야 될거에요 파티니까 나도 원래 이 옷을 내가 입고 자는 거 입었거든 와인 좀 분위기 좀 내려고 잔을 오늘 다이소 가서 제가 구입했어요 이따가 또 상욱씨가 나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와인 광고 하는 거 같네요 I love you 김지원 hello 포도주스가 어디갔지? 포도주스 뒤에 있어 줄까? 여기는 1층이고 저희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 잘 때 원래 평소에 입고 있는 거고 바지는 좀 위험할 거 같아서 제가 그거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시지 마시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상욱이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요리를 제가 오늘 이거는 소세지랑 프링그이스를 놨는데 이거는 핫바인데요 매운 핫바인가요 같아요 아니 여기는 1층 방이고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복층인데 거의 2층은 방이 이거보다 두 배 큰 게 두 개 하나는 나랑 상욱이랑 쓰는 방이 위에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기 한 두 배 정도 넓고 1층은 침대 싱글 침대랑 있는데 여기서도 자고 위에서도 자거든요 저는 옆으로 좀 갈 테니까 네 잠시만 네 환자 같아 지금 거기서 다리 다치는 사람 같아 아예 이중만 이렇게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어 이게 근데 여기 앉잖아 늦게 떠서 괜찮은데 이게 볶음우동인데 근데 여기 되게 먹방 괜찮다 이것도 제가 해놨는데 볶음우동이에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볶음우동이에요 여러분 음 피자 같아 어우 조심해야 되겠다 흘리면 되니까 맛있어? 네 좀 불었어요 쩐 한번 하실래요? 오늘 파다마 파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최했는데 양말도 입고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쩐 한번씩 눌러주시고 직접 만드신 건 양념까지 하신 건가요? 네 뻥치시네요 아까 말이에요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러브샷을 해달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 음 음 좀 심감 애매한 맛이 나네? 응 맛이 애매하네요 여러분 아 개구리 아니었네 그 몬스터 주식회사였구나 물이 그냥 올리고 깨끗이 당첨되네 얼굴 올려야 된다고 했어 아 얼굴 안 올렸어 나 환자 같아 네 근데 여기 이렇게 기대도 되게 변해 항상 가고 싶죠 유니바 유니바 주친 거기서 해리포트랑 미니언지가 제일 재밌었어 음 음 그거 완전 막 이렇게 빗자루 타고 막 내려가는 거랑 막 그거 되게 완전 재밌었어 형은 되게 무서워있잖아요 아냐아냐 무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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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뻥이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장난치니? 아니 이거 진짜 아니야 얘 오바하는 거야 찍어놨어야 돼 비하하는 거야 진짜 아니야 너네 있다고 지금 과장하는 건데 아 진짜 웃겼는데 그게 뭐가 무섭다고 무서워 왜 그랬잖아 나와서 아우 목 아파 그랬잖아요 아니 난 원래 놀이고 탈 때 가만히 있으면 재미 없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오바하는 거야 지금 뭐 무서워 에이 은근히 웃긴다고? 야 너도 장난 아니잖아 그거 탈 때 저 이제 잘 타요 근데 아니 얘 놀러코스트 탈 때 언제 여기 같이 그랬잖아요 아니 미지마 같이 그랬잖아 앞에 꼬바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는데 경주는 안 가요 요즘에 아 경주에서 멋있던구나 아니 완전 무서워해 막 놀러코스트 타는데 막 형도 같이 소리 들었잖아 에이 나는 재밌으라고 앞에 앉아있는 꼬마 이거 막 이렇게 쳐다봤는데 에이 안녕 음 완전 모터 노래 기우고 쫄보 쫄보 알지 세상 쫄보 세상 쫄보 신나는 거 틀어야 되겠다 그러면 클럽 노래 틀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졸려 응 파티하러 파티 중이에요 지금 더 졸려 되게 안 신난다 약간 람쥐바 같은데 약간 람쥐바 같은데 약간 람쥐바 같은데 예찬 댄스 클럽 가자구요? 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좀 취하는 거 같아요 술은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예 클럽 레츠 고 예찬 대장 ㅋㅋㅋ 실패 히히히히히히히 sécurité invites Your 정치